야 어 오 이야 누구야 아니 누구지? 아하 아하 어 누가 이렇게 잘생겼어요? 아들 아들이요? 아 왜 그렇게 놀라세요? 아빠랑 펜싱을 해 아빠를 조금만 닮았어요 아주 두 방울 아하 이때부터 한 거야? 네 오 어머 세상에 어이 컸다 좀 컸다 대견하다 대견해 진짜 야 멋있다 오 오 오 근데 거의 지금 1% 안에 드는 거잖아요 아 그럼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죠 네네네네 할수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요? 너무 잘 키웠다 저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우리 지한군이 이제 최연소 청소년 국가대표잖아요 이대로 이제 잘 자라면 2028년 LA올림픽 때 우리가 잘 한 번 볼 수도 있겠네요. 아 진짜? 28년이면 20살이에요. 20살. 얼마 안 남았네 28년이면.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 진짜? 아 근데 만약에 진짜 메달을 따면 이게 이제 성지가 되는 거예요.